환갑이 조금 지난 아버지 최씨가 있었습니다. 오래전부터 아들들을 노모의 손에 맡겨두고 여기저기로 술을 마시러 다니던 이 남성. 술에 취해서 걸핏하면 두 아들을 때리고 또 위협까지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라고 이 형제는 알코올 중독자 최씨를 쭉 부양해 왔습니다.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최씨가 도통 보이질 않습니다. 중독 치료를 하러 또 병원에 입원을 한 걸까요? 처음엔 그러려니 넘겼지만 몇 달째 소식이 없자 결국 지인 중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. 오늘 사건 연구소는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와 우애 좋은 형제를 들여다봅니다. 환갑이 넘은 알코올 중독 환자 이 남성이 몇 달째 감각 무소식이다. 원래도 알코올 중독 치료를 하러 병원에 자주 들락날락 했었다고 하니까 그럼 연락이 잘 안 되거나 한동안 얼굴을 못 볼 수 있을 것도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 시작을 해보죠. 네 이게 2016년 여름에 대전에서 들어온 실종신고로 시작이 됩니다. 당시 나이로 61살 최 모 씨라는 남성이 있었는데요. 이 남성이 몇 달간 통 보이질 않는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. 신고한 사람이 최 씨의 지인이었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15년 한 11월쯤부터 연락이 끊겼다는 겁니다. 이미 8개월 넘게 지난 상황이긴 했는데 최 씨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특이사항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동안에도 수차례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그다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던 겁니다. 이전에도 침지나 지인들이 행방을 몰랐던 적이 있었다 보니까 아 뭐 이번에도 병원에 가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자 몇 달 정도 그러면 안 보였어도 크게 이상할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왜 어떻게 신고를 했을까요? 그러니까 이제 이 최 씨 실종 기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지인들이 좀 이상했던 거예요. 왜 이렇게 아예 지금 연락도 끊기고 아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지? 그래서 한 지인이 최 씨와 함께 살던 두 아들, 31살, 29살이었던 두 아들에게 아버지 어느 병원에 입원하셨어?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. 그럼 보통 아 뭐 어디 입원했어요? 라거나 아니면 뭐뭐뭐라는 어떤 상황이나 알려드리면 안 된답니다. 이렇게 뭐 명확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우물쭈물하니까 이상하네 하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신고한 내용은 최 씨의 두 아들이 수상하다. 구체적으로 용의자로 지복해서 신고를 했던 겁니다. 그 신고, 그 제보 그게 맞았습니까, 교수님? 네, 맞았습니다. 이들이 살던 곳은 대전 유성구인데요. 경찰은 이제 7월 20일 새벽에 큰 아들이 종업으로 있는 점포에 찾아가서 바로 이제 어떤 질문을 하니까 바로 이 큰 아들이 자백을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긴급 체포를 했고요. 자신이 아버지를 살해했다.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이제 시신을 찾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큰 아들이 시신을 안매장했다라고 지목을 한 대전의 식장산 자락, 식장산 자락의 야산부터 파헤치기 시작하는데 거기 보니까 그 1m도 되지 않는 그 깊이에 묻혀 있었다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냥 묻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스노보드용 가방에다가 시신이 담긴 채로 굉장히 부패가 돼 있었는데 지금 이제 나오는 저 화면인데요. 두개골 쪽에 둥기로 맞은 여러 가지 흔적들, 여러 개의 흔적들이 이제 발견이 됐다 해서 그 시신이 이제 발견되게 됩니다. 아니 같이 살던 아버지를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저런 겁니까? 일단 뭔가 좀 몇 가지 좀 감추려고 싶었던 흔적이 보였던 게 살아야 했다는 건 인정을 했어요. 근데 시기를 놓고 한 다섯 달 전인 2월이라 그랬다가 아니다 한 5개월 더 넘어서 8개월 전에 지난해 11월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결국 여러 차례 추궁을 하니까 이제 털어놓기 시작한 게 지난해 11월이 맞고 11월 9일에 자정 좀 넘은 시간에 이제 아버지가 알코올 문제가 있었잖아요. 술을 계속해서 더 마셔야겠다, 숨겨놓은 술 달라 뭐 이렇게 요구를 하다가 신랑이가 시작이 됐던 거고 그런데 결국에는 주질 않으니까 내가 술 사러 가려 한다라고 하다가 결국에는 이 큰아들하고 몸싸움까지 벌어지게 된 겁니다. 술을 사러 간다고 아버지가 하자 왜 또 술을 마시냐 하면서 말리다가 또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은 저런 비극으로 이어진 건가 봐요. 네 맞습니다. 그런데 그 아버지의 시신에서 둔기의 흉이 나왔는데 그 문제의 둔기를 먼저 휘두른 게 사실 저 최 씨, 그러니까 아버지였습니다.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 큰아들 머리에 그 최 씨 입술이 부딪혀서 피가 나게 된 겁니다. 그러니까 흥분한 최 씨가 베란다에 보관하고 있던 이 둔기를 거실로 들고 와서 이걸 큰아들에게 휘둘렀고요. 큰아들이 그걸 빼앗은 뒤에 이 방으로 최 씨를 데려가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저항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손에 들고 있던 그 둔기를 휘둘렀던 겁니다. 차례한 뒤에 그 스노우보드용 가방에다가 통째로 옮겨 담은 뒤에 안매장했습니다. 그런데 둘째 아들, 작은 아들이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? 네, 처음 작은 아들로 같이 범죄 저지른 거냐고 물어봤을 때 큰아들이 처음에는 부인을 했어요. 아버지하고 몸싸움을 일자마자 동생은 PC방에 가버렸다고 해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. 왜냐하면 첫째로 일단 안매장 한 곳이 차로 갈 수 있는 곳에서 한 150m 정도 떨어졌는데 아무리 큰형이라고 해도 혼자 이걸 옮기기가 어려운 지형이었고요. 성인 남성이잖아요. 그리고 게다가 지금 11월쯤이면 겨울이지 않습니까? 그 땅을 어떻게 혼자 이렇게 파고 안매장을 했겠습니까? 그게 어려웠던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나중에 털어놓은 게 혼자 해친 건 맞았고요. 그런데 PC는 집에 있다가 동생과 같이 안매장을 했던 겁니다. 아유, 동생이 또 그 아버지 시신을 옮겨서 안매장하는 걸 도왔군요.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큰형이 사건 발생 시기가 2월달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11월달이라고 얘기했다가 그렇게 막 왔다 갔다 했거든요. 그게 뭐냐면 이 동생을 갖다가 여기 끼우지 않기 위해서 알리바이를 갖다가 만들어주기 위한 건데 왜 그러냐면 그 시기에 동생이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. 그래서 지금 뭐라고 그랬냐면 살해 행위에도 가담하지 않았고 시체 유기도 동생이 막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경찰이 이제 죽은 끝에 이 형제의 범죄를 갖다가 이렇게 밝혀낸 겁니다. 그래서 아버지 죽였다라고 형이 이제 전화를 하니까 동생이 와서 그 스노우보드 가방에 시신을 넣어서 둘이서 야산에 안매장을 갔다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. 실제로 이제 이렇게 끝까지 큰형이 자기 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우회가 좋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이제 추정컨대 이 아버지가 이 형제에게 일종의 어떤 공동의 적의 어떤 성격을 띄고 있지 않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. 하하 뭔가 좀 이 집안에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. 사실 이 세 부자의 사연은 20년 전 사고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. 그 20년 사고로 이 세 사람의 운명이 완벽하게 갈리게 되는데 이제 친척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이 세 부자와 또 그 당시에 이제 엄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내 가족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산사태가 일어났대요. 산사태가 일어나는 과정에서 집안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쓸고 들어오는 상황에서 목숨이 긴박한 상황에 이 최 씨가 가까스로 이제 장롱 안쪽으로 몸을 숨겨서 이 아버지 최 씨는 이제 거기서 살아났는데 안타깝게도 최 씨 아내이자 이 형제 어머니가 그 산사태로 사망한 겁니다. 그 이후로 이 최 씨 알코올 증세가 훨씬 심해졌다고 해요.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술만 마시면 행패를 부리고 집안 물건도 파손해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형제는 이제 아버지 손이 아니라 저 지금 사파에 나오는 것처럼 할머니 손에 자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어릴 때도 최 씨는 술만 마시면 두 아들에게 폭력을 일삼고 이제 아들이 아들들 잘하면 이제 힘으로 제압이 안 되잖아요. 그때는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었다고 합니다. 이런 와중에도 저 두 형제의 우애는 상당히 돈독했고 그래서 서로 의지해 왔었다고 합니다. 아니 산사태로 자기 아내를 잃고 어린 형제들만 남았으면 더 어엿비 이렇게 돌봐야지 왜 자기가 저렇게 알코올 증독에 빠져요. 네 그런데 또 정작 큰아들은 성인이 돼서 취직한 이후에도 어쨌든 이 아버지를 가까이서 모시면서 알코올 증독 치료를 도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봤을 재판부 역시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. 그리고 부양하려고 노력했던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적기도 했습니다. 또 친척들 역시도 아이들이 평소에 이런 아버지의 행패를 견디면서 착하게 살았다라고 진술하기도 했습니다. 그런데 정작 이 아버지 최 씨의 시신을 살펴보니까 그 둔기에 맞은 흔적 외에도요. 목이 졸린 흔적이 나왔습니다. 그래서 이걸 두고 수사기관은 평소에 아버지에 대한 어떤 원망이 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.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. 지금 댓글창에서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도 진짜 알코올 증독 이건 안 겪어보면 모른다.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또 어떻게든 부양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거잖아요. 하지만 그래도 살인이 정당화될 수는 없죠. 그렇죠. 게다가 지금 우리 법은 존속 살해는 어쨌든 더 무겁게 처벌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? 사실 지금 상황에 대해서 재판부도 이거 굉장히 반인유적인 범죄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인 건 맞다. 그런데 또 한편으로 아버지의 술 때문에 폭력에 시달리고 불안과 고통의 어린 시절을 보냈다는 것도 또 인정이 되고 게다가 이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친인식들도 다 이 형제들에 대해서 선처를 받았던 모양이에요. 그래서 생각보다 굉장히 형량이 낮았습니다. 큰형 같은 경우에 징역 6년에 그쳤고요. 범죄 사례의 6위까지 같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6위를 도운 동생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에 그쳤습니다. 그러니까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어지간히 이 상황이 좀 안타깝고 딱했던 거죠. 그럼 지금 다 나왔겠네요, 교수님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이미 다 본인들은 석방이 된 것 같고요. 사실 이 가정폭력이 아들의 어떤 폐륜 범죄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대물림된 건데 실제로 이 가정에서 아버지 가장이 술을 마시고 자녀들을 폭행을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어렸을 때는 그걸 갖다가 견디는데 점점점 이게 더 심해지고 아버지는 이제 나이가 먹고 자식들이 이제 크게 되면 그것을 갖다가 어느 한계점에 딱 다다랐을 때 이 장기적인 피해자들인 자식들이 거기에 대해서 뭔가 다르게 마음을 먹게 되면 이런 존속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가 폭력을 갖다가 이렇게 가함으로써 그 폭력의 피해자들이 나중에 결국 자기에게 폭력을 해서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가 오는 것을 우리가 통상 범죄학적에서 그런 측면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걸 부메랑 효과라고 그러는데요. 실제로 이 폐륜범죄 또 특히 가정폭력, 알코올 이런 것들은 끝까지 이렇게 전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